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갈치가 등장하는 꿈은 독특한 상징성과 의미를 지닙니다. 갈치는 날카롭고 길쭉한 외형으로 강인한 인상을 주며 실제로 꿈속에 나타날 때는 이러한 모습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갈치 꿈은 대체로 재물운, 새로운 기회,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여러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치 꿈은 여러 심리적 요인이나 상황적 배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갈치는 예로부터 풍요와 관련된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금전적 또는 생활 전반에서의 행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갈치의 날카로운 이미지 때문에 꿈을 꾸는 이의 정신적 상태나 특정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 경고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갈치는 꿈에서 금전적 풍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재물이나 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거나 사업이나 일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을 때 갈치 꿈을 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갈치는 날카롭고 단단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꿈에서 건강에 대한 강인함이나 이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혹은 건강관리에 대한 의지가 강할 때 갈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갈치 꿈은 또한 날카롭거나 까다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갈치는 소통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나타내며 그와 관련된 무의식적 반응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치 꿈은 꿈에 등장하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치를 잡는 꿈, 갈치를 먹는 꿈, 혹은 갈치와 관련된 행동이 나타나는 꿈 등 상황별로 해석이 달라지는 갈치 꿈을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치를 잡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재물운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며,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잡은 갈치의 크기에 따라 금전적 성과가 다를 수 있다고도 해석합니다. 갈치를 먹는 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무의식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갈치를 맛있게 먹고 있다면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건강이 회복될 징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치를 먹고 불쾌함을 느끼는 꿈은 다소 불안정한 건강 상태나 마음의 불편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큰 갈치가 등장하는 꿈은 대체로 큰 성과나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을 의미하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날 가능성도 암시합니다. 갈치를 놓치는 꿈은 기회를 놓치거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무의식적 경고일 수도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의 주의를 요구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갈치 꿈을 꾸고 나서 이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꿈속 갈치의 모습이 사람들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업가의 갈치 꿈 한 사업가는 꿈에서 갈치를 잡아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었고,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갈치를 잡는 꿈은 그에게 큰 성공과 재물운을 암시하며, 그 후 실제로 사업이 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사업가에게 긍정적인 예감을 주었으며, 그가 추진 중인 일에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사례 2. 건강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의 갈치 꿈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한 여성은 꿈에서 갈치를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매우 건강한 느낌을 받았고, 이를 통해 건강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고, 꿈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갈치를 먹는 꿈은 건강회복에 대한 좋은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 이직을 고민 중인 직장인의 갈치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큰 갈치를 놓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재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새로 제안받은 직장이 과연 자신에게 맞을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갈치를 놓치는 꿈은 그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놓여 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4.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갈치 꿈 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날카롭고 크기가 큰 갈치를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에서의 가능성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갈치의 날카로운 모습이 그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큰 갈치는 새로운 만남에서 좋은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치 먹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갈치 받는 꿈 일과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 사는 꿈 집안에 경사가 가득하고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 손질하는 꿈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출세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 잡는 꿈 자신이 계획 중인 사업이나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거나, 횡재수가 있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갈치가 파도를 타고 헤엄쳐 다니는 꿈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크게 출세하거나 성공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구이 먹는 꿈 갈치조림 먹는 꿈 현재 중인 중인 일과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대 꿈 집안에 경사가 있을 꿈으로 큰 행운이나 재물을 얻게 될 것을 뜻합니다. 갈치를 말리는 꿈 지나친 욕심이나 무리한 행동으로 이를 그르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를 맨손으로 잡은 꿈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잡게 될 길몽이라고 합니다. 갈치를 바다에서 많이 잡는 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풀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른 갈치를 사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를 선물 받은 꿈 장사꾼은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갈치를 요리해서 먹는 꿈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사업이 번창하여 승승장구할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갈치를 잡았다가 놓치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과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갈치한테 물린 꿈 재물운이 상승하여 생활에 여유가 찾아오게 될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그물을 사용하여 많은 갈치를 잡은 꿈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으로 자신의 일의 진행이 수월하게 풀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낚시나 그물로 갈치 잡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갈칫대를 잡는 꿈 횡재수가 있을 꿈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등의 행운이 따르고 자신이 하고 싶던 사업의 시작이 수월할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갈치한 상자를 사오는 꿈 잔치를 위한 음식을 장만하게 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싱싱한 갈치 보는 꿈 빠른 시일에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싱싱한 갈치가 펄떡펄떡 뛰는 꿈 진행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고 운기가 상승하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은갈치 꿈 은갈치 꿈은 외모가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아이를 잉태하게 될 태몽입니다. 죽어있는 갈치를 본 꿈 진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닥치고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죽어있던 갈치가 살아나는 꿈 추진하려던 일의 진행이 순조롭고 명성과 재물을 얻게 될 것을 뜻하는 길몽입니다. 큰 갈치 꿈 태몽으로 갈치의 크기가 크고 움직임이 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하고 활동적인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